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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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도 몰래 소망의 끝에 후우 후워워 싫어는 My Christmas 너는 달콤한 끝난 거리에 오늘 너를 내게도 달콤하여 줄래 I'm out of something love sky 썸네 너는 설렘 난 외치는 홍보안 폴이 펴지는 별대용가 내가 내게도 달콤하지 난 안 된 거지 또 다닐 거야 자, 보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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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오! 오~! 드디어 1위의 공폴! 와! 우선! 뭐야 아 뭐야 용기 내서 헷갈래 삼имо 합장할게요 이게 잠깐 og mighty 비안의 추득추고 숨걸로 갓 거리 풀링이 나 마구처럼 마구처럼 가사를 모르겠어요 안녕 효과 조수 씨 어떡해요 저희 이제 간체사제를 찍습니다 아 너무 춥다 날씨가 나도 줘 아 저기 있어 너 갖다 해 나도 줘 싫어, 내가 지금까지 대푸었단 말이야. 야, 제프 아까 다섯 개 하더라. 다섯 개. 빨리 하나씩 한 가스 조심하자. 나이스. 우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죠? 야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우리 집이라고요!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봐. 으아 진짜. 현우방, 현우방, 현우방. 진짜 현우방, 리얼 현우방. 진짜. 이게 다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어때요? 갑자기? 무슨 데 하고 있었어? 아무 데 안 했어요. 나 화장실 갔다 왔어. 형이 형이. 동? 네. 너 뒷담화 했어. 그럼 안 되지. 동민이 형이 요즘 멋있지? 나 잘. 귀엽지? 오, 동민이 형 손이 한 분이 된다. 나 너무 찬물로 손 씻고 왔는데? 한 번 손 씻고 왔는데? 맞아요. 태양을 올려서 손 씻고 왔는데? 그냥 올리기. 이 로고만 잘 잡으시면 된답니다. 자세한 자료야. 유얼 세컨내미스 엠마. 이것만 잘 다들 해보셨죠? 잘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이거 촬영 못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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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뭘 해서 포근ione합니다. 로이 맨날 신발 사진 몰래 찍다가 맨날 사로 넘어져서 queda. 그냥 이렇게 찍혀. 저leg이. 저 sadness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상대 kadın 데리는 저희 expo e-wość 고맙습니다. 아, 잘 안 어울려요. 맛있게 만나요. 같다.. 2.. 1, 2... x3 1, 2, 3, 2 이제 나갈 수 있는 마이팅이고요. 네. 네. 손에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물론 이렇게. 뭐 똑같은 거 진짜. 오케이. 좋아요. 마이팅. 마이팅. 메리즈즈즈와스 나갈 수 있는 오케이. 죄송합니다. 마이팅. 공개. 공개. 오케이. 마이팅. 오케이. 마이팅. 마이팅. 오케이. 어떠셨나요? 방금 찍고 왔는데 이게요. 더워요. 하하하하. 이게 우리 둘 다 땀이 조금 열이 좀 맞는 추우들이잖아요. 맞아요. 핫걸들이라서. 근데 이게 너무 신이 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뛰어가지고. 맞아요. 앞에서 스태프분이. 그 벨이 조금 그만 뛰어도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보여.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약간. 저희가 약간 신나게 다 같이 일곱 명에서 노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진짜 신이. 맞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는 방방 뛰고. 맞아. 진짜 그렇게 정말. 놀았습니다. 정말. 촬영이라기보단 정말. 음. 놀 수 있었던. 맞아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고 싶나요 도이씨? 저 크리스마스의 로망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살면서 한 번은 겪어보고 싶어요. 진짜요? 네. 있지 않았어요? 있었나요? 있었을걸요? 그날 아마 전 집에 있었을 거예요. 밖에서 맡고 싶다. 문을 맡고 싶다. 맞아요. 그 산책로를 걸으면서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맡는 게 저의 로망이에요. 저는. 팝콘 먹으면서 쓱쓱 거짓을 했어요. 나 홀로 집에를 멤버들이랑 보고 싶어요. 그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안 돼요. 왜요?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날 모든 일정을 비워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으하하하. 여기 너무 좋다. 백신 좀 갈게? 네. 일단은 초등학교의 얼굴이니까 스페셜했어요. 왜요? 더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네. 왜요? 너무 좋고 Cristin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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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이곳에 약속이 없애쓰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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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이렇게.. 손도 이렇게 콧 stammount도.. 선생님 저희 뚜끈.. 열심히 합니다 착상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로망 저요 저 있어요 왜냐면 영화 정주행하는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벨언니랑 비슷해요 그쵸 계속 숙소에 앉아서 우리 같이 팝콘을 먹으려는데 영화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먹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 순간 반짝한 노래하는 청소인 It's a winter fantasy 새하얀 눈꽃송이 녹아버리지 않게 Feel together every party Who choose how your mind después oh Gef Vegas 무조건 Ent настоящ 돈이 폐vé If you look 춤을 추던 흔 말 Karen Pastering I am no deal Party A party 수집었던 고백도 수집었던 소리도 통융기낼 수해 멀리 수집었던 고백도 수집었던 고백도 수집었던 고백도 수집었던 고백도 수집었던 고백도 수집었던 고백도 마카라 김즈극 하고 있지 않았어? 유시 형은 나? 누가 하고 있지 않았어? 진영 포지션 원래 이렇게 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이거 누구와요? 우와 잠시 이건 칠 줄 알고 이게 아니죠? 어떠한거? 아 알겠지? 나 알잖아, 나 배운 장면을 해요. 여기에요? 여기 있대요. 앉았어야지, 형. 거기다, 거기다. 하나, 둘, 셋, 넷! 잘 보여줄게, 잘 보여줄게. 누가 완성할 것인가? 자, 제가 빨리 완성해보겠습니다. 도전! 완성시켜, 완성시켜! 와우, 멋있어. 젓가락이 진짜 젓가락이. 주인공 일단 되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음식 비디오는 소감이 아니거든요 뭔가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정교한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저희 사랑스러운 정말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C9 가족분들과 이렇게 캐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도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뭐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스키장도 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데뷔 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픽스 분들과 했었는데 그런 작은 이벤트가 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만나요 픽스 분들 땅콘이 메ый익 스마스 워 fooled 거 it ρού Show me your smile Don't worry worry got your back 찬바람에 please don't panic 지나갈 leading girl baby 며칠이면 소복하게 덮일 거야 눈처럼 He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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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볼까 첫눈을 처음으로 밟아본 기분으로 사랑한다는 말 아기긴 싫어져 감싸주고 싶은 거 하얀 스웨터처럼 왜 지울고 싶은 밤 Yeah 그냥 사랑해 들어봐 또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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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손을 약간 하늘 위로 꽂아도 될 것 같아요 하늘 위로 꽂아 너무 멋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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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오케이 너무 멋있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야하 안녕 저는 처음에 다 같이 숨바꼭질하는 게 서로서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기억에 남았어요 언니는요 저는 다 같이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여서 또 같이 셀카로 약간 캠포도로 촬영하는 게 되게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걱정하고 제가 너무 걱정하고 그냥 그룹이 함께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함께 함께 만나면 여러분이 함께 만나면 우리 함께 만나면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만나면 저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곁에 이라 반짝이 노래하는 정소리 방금 유나 선배님이랑 월식 보고 왔어요 대기 월식 같이 별 보고 달도 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딱 대기 월식하는 날이여가지고 딱 대기 월식하는 날이여가지고 타이밍 좋게 보고 왔어요 200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신기한 신상을 유나 선배님이랑 멤버들이랑 같이 보게 되어서 재미 끝 동안 달만 보고 별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별도 많더라 목성도 봤어요 목성이 진짜 재밌고 위성까지 보여요 더 많은 노래 안아줄게 자 여기 넌 봄에 네 눈치울고 싶은 밤 예 그냥 네게로 와 얼어붙은 your heart 사르르 녹여하러 이제 1년의 마지막 날이야 올해 함께할 마지막 밤이야 곁에 있어 this time 선물을 가득 나눠줄 테니 맘아줘 여기 널 위한 맘이야 미원님이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멤버들과 다 같이 함께 노는 씬을 찍어봤는데 확실히 저희가 좀 안 놀아가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놀아보자 하고 놀아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담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미 씨는요? 저는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여덟 명이 또 다 같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찍은 거잖아요 그쵸? 심지어 이게 또 시즌송이라서 살짝 크리스마스 그런 분위기로 찍어가지고 징! 그런 분위기를 찍어가지고 오랜만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같이 그 사비를 부르면서 떼창았던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좋네요 뭔가 밝은 느낌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끼리만 찍었지 이제 이제 뭐 윤화 선배님, 유석훈 선배님, 씨익 선배님, 싱글차 선배님이랑 처음 찍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른 누구와 처음 찍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아까 선배님들이 오셨는데 같이 또 촬영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일단 이렇게 신화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건 처음 봤는데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거 같아요 어 근데 원래는 어색했지만 약간 찍어야 찍으면서 좀 친해진 거 같아요 어 맞아 약간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약간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우선 저 일단 시야 선배님들과 유나 선배님 그리고 석훈 선배님, 그 시그니처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곡을 하고 촬영할 수 있는 거에 진짜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순간이 너무 재밌고 약간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앨범을 만들고 활동을 활동을 아니죠 활동이 아니죠 약간 이런 뮤직비디오 촬영과 앨범 촬영을 이제 하는 게 정말 처음인데 되게 상상도 못 해봤던 일들이라서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순간들이 정말 추억에 남아서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생각날 것 같습니다 굿 멋지다 filmed 잘 활동 잘 talen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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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종일 빛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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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바람 소리에도 신이 난 가피를 낀지 We are ne 춤을 추듯 흔들어 겹겹이 사여 있는 Fastury 하얀 눈길 가날받아 Party 수줍었던 고백도 수줍었던 소위도 좀 용기 낼 수에 이 시즌의 영화는 제가 이번에는 이 시즌에서 이 시즌의 문화 내려놓은 언제나 연기되봐 자, 다음. 네. 우리까지 뮤직비디오 한번 해보세요. 쉬어. 우리까지 뮤직비디오 보내주세요. 나는 기쁜 눈노나. 우리 그 집안 들어가. 키즈가 찢어진 날 만나서 자리 서는 날 순간. 내 집안 들어가. 키즈가 찢어진 날 만나서 자리 서는 날 순간. 난 너의 마을을아한다는 소리. 내 속에 정당자 씻으려면 마음껏 소리 너로 오지는데 밤 속에 의심한 그 빛을 잊으려면 추측으로 가까이 쌓여있는 다시 외국인 덕분에 추측으로 더 더 더 더 더 우리의 순간에 염려 기쁘지 나를 눌렀지 서운한 순간 난 작은 노래하는 총소리 It's going to fantasy, sing it 정의팀 팀이에요! 화이팅! 22살! 초콜릿 왕이잉 왕이잉 왕이 왕이잉 왕이잉 왕이 왕이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